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파출소 바로 앞 도로 한독판에서 잠이 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가가자 그제서야 잠에서 깼는데요. 깜짝 놀라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순찰차를 들이받았고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김선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앞 도로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움직이는데 무슨 일인지 차량 한 대가 가지 않습니다. 뒤에 있던 차량이 비켜가기도 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30대 A씨가 파출소 바로 앞 도로 한독판에서 잠이 든 겁니다. 도로 위에 한참을 가만히 있는 차량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이 음주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순찰차로 도주 경로를 받고 차량에 다가가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급가속을 하며 출발하더니 앞에 서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한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A씨는 도주 목적이 아니라 놀란 마음의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공용물 손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김선홍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김 씨 대신 김 씨의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아래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차량입니다. 중앙선을 아슬아슬하게 밟으며 반대 차선으로 기울어지더니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달리던 차의 앞이 살짝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김 씨의 차량은 그대로 방향을 돌려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뺑소니입니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뒤쫓아보지만 차량을 발견했을 때 운전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자수한 건 김 씨의 매니저입니다. 김 씨의 매니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자신이라고 진술했는데 금세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경찰서를 찾은 김 씨가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경찰은 김 씨를 뺑소니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 측은 사고 당시 김호중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니저가 자수한 사실을 알게 된 김 씨가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매니저의 자수는 김 씨와 상관없는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김 씨가 경찰 출석 당시 음주 측정을 했으며 음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데 관여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은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습니다. 고희은 기자입니다.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남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 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A 씨가 살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검토해 볼 때 살인방조는 비교적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살인방조로 영장을 신청하지만 살인 혐의는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15일 오후로 예정됐습니다. 전체 공범 3명 중 또 다른 1명인 20대 B 씨는 캄보디아 포론편에서 검거됐습니다. B 씨는 범행 이후 캄보디아로 도주했는데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캄보디아로 도주한 B 씨를 국제공조망을 통해 추적해 왔습니다. 범행 가담자 3명 중 2명이 검거된 가운데 A 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보려온 경찰은 B 씨가 송환되는 대로 양측의 대진신문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망간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공범 1명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입니다. 한편 태국 현지의 한 매체는 태국 경찰이 숨진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한 DNA와 한국 경찰이 채취해 현지로 보낸 피해자의 아버지 DNA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화무스TV 고흉혜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대학생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행적 등을 토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는데요. 송치 후에는 사이코패스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준하 기자입니다.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A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채 경찰서 현관을 걸어 나온 A 씨.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은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겁니까? A 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범행 전후 행적을 토대로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봤습니다. A 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가 하면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계획 범행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 프로파일러 면담 조사에 이어 검찰 송치 후에는 사이코패스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교재 살인의 심각성이 부각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A 씨의 신상 정보가 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도 함께 알려져 유족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해 A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